저 잘 어울리죠? 제가 오늘은 특별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모시고 나왔어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번에 부천시민회관에서 제9회 청소년 트로트 가요대가 있었답니다 거기서 당당하게 배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재님 이름이 좀 어렵다 희재 근데 조금 흔한 이름보다는 한번 듣고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은 기억을 잘해요 근데 또 더 특별한 건 뭐냐면 가수, 돌미도 하시는 노래하시는 서지호님 아시죠? 그분이 이모랍니다 이모의 조카 서지호님의 조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앞날이 탄탄한 아주 미래가 아주 탄탄한 유망주 같아요 왜냐하면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모님 서지호를 서지호님이 이모님이고 그니까 본인은 뭐만 하면 된다? 노래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첫 곡은 이모님의 노래 돌미도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인사드리고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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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아 됐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희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구요 오늘 가수로서 왔으니까 여러분들께 노래로 인사드리는 게 맞는 거 같아서요 돌리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막상 찌면서 너만 바라볼 때 없어 여태 있을 때 보여주세요 보리도 보리도 내 사랑을 누리도 첫눈에 꿈같다고 나무치는 못생다고 축자 사자 매달린 영혼의 사랑 당신 사랑이 피를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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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이 이를 믿어도 온 별이 돌아가 잠잠요 찰 찰 찰 찰 바랍에 찰 너만 바라볼 때 찰 찰 찰 찰 있을 때 찰 옆에 있을 때 한 번 더 내 사랑은 다시 오지 않아 후회들이 늦었어 ются 도리import 도리 summary 도리 enthusiastic 네 신 святи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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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 사랑 돌리고 내 사랑 돌리고 내 사랑 돌리고 내 사랑 돌리고 돌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생애 소망하시는 거 다 이루시기 바라고요 술이 술이 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곡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신곡 제목이 여기서 제목이 여기서 제목이 여기서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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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네 떠나야 해 잊어야 해 여기 서툴한 상향에 아직도 못하란 말이 원하란 말인데 이대로 지워야 해 아, 미련 같은 걸 이제는 자신인 거야 너네네 택시해 목걸이 나니 내가 먼저 떠날 수 밖에 너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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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네네 이제야 해 여기서 돌아와서 예 마씨면서 아직도 못하란 말이 너네네네 너네네네 당신도 이제는 새치인 거야 당신이 날 못 보인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 없게 당신이 날 못 보인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 없게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건 눈불렁이야 뭐지? 신인이 아니야. 신인이. 한 거 봐봐. 이모한테 못된 것만 다 배웠나봐. 근데 이모가 다 교육을 시켜서 더 내보냈겠죠. 그죠? 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라고 딱 분위기가 알 것 같아. 요번에 청소년 가이드에서 대상 받은 곡이 남자는 말합니다. 네. 남자는 말합니다. 멋진 노래죠? 우리 대상 받은 노래 앵클소 노래는? 아니 대상 받은 노래가 오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엘프있어요. 엘프 있어요. 엘프. 걱정 마세요. 엘프를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엘프는 있는데 그 막무한 색이 돈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모 노래를 불러드려요. 이모 노래 두 곡 했으니까 우리 관객들이 원하는 노래가 이하고 앵콜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제가 드러블을 했고요. 저기 우리 은영 선배님 장민호씨의 남자를 말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잡고 MC보고 있는데 그쵸? 우리가 듣고 싶은 눈을 들어야 돼. 얼마나 실력이 좋아서 대상을 받았나. 여러분 같이 2차 검증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말 맞죠? 맞죠? 여러분 장민호님의 남자는 말합니다를 앵클송으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이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응 응 여행가신다 나의 여차여 하아포인 나의 여차여 산초투성이 병이 들러버린 당시 여행이라서 날 깨달이리라 나란 사람을 믿고 같이 살고 있는 다회같이 착한 사람을 만드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여행가신다 나의 여차여 하아포인 나의 여차여 하아포인 나의 여차여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쉬워보신다 나란 사람을 믿고 같이 살아오는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고맙고요 감사해요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고맙고요 감사해요 고맙고요 감사해요 MC gekommen 고맙고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고 Love